안녕하세요. 그림의 자화사 입니다. 오늘은 s22 울트라 줌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. 줌을 당기니 소리가 커졌죠. 야외 소리가 커졌습니다. 다시 줌 제자리 해 볼게요. 소리가 작아졌죠.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. 다시 줌 당겨 볼게요. 다시 말해서 줌을 당기면 외부 소리가 커지고 다시 원인칭하면 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. 이 기능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